정상을 차지하러 지구에 장류 전부 비켜라 비켜 싸이표 보이그룹 TNX 환영합니다 둘 셋 All the way up!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네 제가 라우드 진짜 응원 많이 했거든요 SBS가 나온 보이그룹 TNX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TNX는요 버뉴씨익스의 줄임말인데요 강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퍼포먼스로 동세대가 함께 성장해 나갈 새로운 6명이라는 뜻입니다 네 TNX의 아버지 혹시 싸이 씨에게 무대도 전수 받으셨나요? 네 무대에서 잘 놀아라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대로 노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싸 대표님 보고 계시죠? 본방사수 꼭 해주셔야 돼요 TNX 파이팅! 파이팅! 팽이 너무 좋습니다 타이틀곡은 어떤 곡인가요? 정상을 향하는 저희의 강렬한 포부를 담은 비켜라는 곡입니다 저희 무대를 즐기시려면 포인트 댄스를 아셔야 하는데요 다같이 해볼까요? 둘 셋! going on my way on my way 전부 비켜 와 안 비킬 수가 없겠는데요? 오우 그리고 널 어울려버리는 180초 180초 무대도 준비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원하스의 컴백 무대부터 다크비, 리셀아핑까지 뮤직 스타트! 둘 다irens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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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